11년 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에서는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9.1이었고 그 피해는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의 자연재해였습니다. 규모 9.1의 동일본대 지진은 후쿠시마 원전을 파괴시켰으며 혼수를 2.4m 동쪽으로 이동시켰고 2012년 9월 12일 일본 경시청 보고서에 따르면 15,878명 사망, 6,126명 부상, 2,713명 실종을 확인했고 또한 25만 4,204동이 반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12만 9,225동이 붕괴되었고 69만 1,766동은 부분적으로 손상을 입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진과 쓰나미는 많은 구역에서 화재화된 붕괴와 마찬가지로 도로와 철로에 대한 많은 손상을 포함하여 동북일본의 광대하고 혹독한 구조적 손상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수상 갓나우토는 세계 2차 대전의 종결 이후 65년 동안 이것은 일본에 닥친 가장 거칠고 가장 어려운 재난이자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북일본의 약 440만 세대는 전기 없이 남겨졌고 150만 세대는 물 없이 남겨지는 그야말로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매우 불길한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3월 2일 중국 칭하이성 하이시연에서는 규모 4.8과 3.2의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중국 칭하이성과 연쇄 도미노 지진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은란성 푸월시 장청연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사흘 뒤인 3월 5일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틀 뒤인 3월 7일에 중국 칭하이성 하이베이연에서 또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어제 3월 11일에는 칭하이성 하이베이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칭하이 대지진에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은 작년 2021년 5월 22일 새벽 3시 4분 13초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역시 불과 4시간 30분 전에 중국 은란성에서도 강진이 연속 발생하면서 은란과 칭하이의 두 지역의 거대 지진에 대한 위기감이 컸습니다. 또한 중국 스탄성과 칭하이성 그리고 은란성 세 곳은 연쇄 도미노 폭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기에 매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22일에 칭하이성이 규모 7.4의 강진은 지진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과 일본 우키나와 규쇼 서일본 및 간토 지방에서 메르침리 진도 2인근의 대만에서는 진도 1급의 미약한 지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작년에 칭하이성의 규모 7.4의 강진 역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알프스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조산대로 줄여 알프스 조산대라고도 합니다. 일본이 위치한 환타평양 조산대와 함께 대표적인 조산대이며 습곡 작용이 활발하고 용기폭이 커서 물에 의한 하방 침식으로 깊은 골짜기가 많고 기복이 심한 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의 지진은 반드시 스천성 지진과 연동되어 함께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스천성 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중국의 스천성은 지난 2008년 5월 12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삼국지 유적으로 유명한 스천성에 미이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일어났던 지진들 중 네번째로 강력한 교물을 기록했으며 이 중국의 2008년 스천성 대지진으로 인하여 총 사망자만 69,227명 부상자 37만 4,653명 실종자 1만 7,923명으로 엄청난 인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천성 대지진으로 인하여 중국 청도의 경우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동부가 문학원 전체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삼국지에 관한 유적지들이 많이 파괴되고 손상이 갔습니다. 또한 산지가 많은 스천성의 특성상 도로가 붕괴되어 지금도 복구가 덜 끝난 지방이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영향에 의하여 중국 칭하이성이 흔들리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 스천성과 칭하이성 그리고 은란성의 연쇄 도미노 대폭발로 이어질 최대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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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